개인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장동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목차는 가볍게 너무하고 저는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뮤직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오디오 기본적인 조작 이런 거랑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취침 타이머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로컬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용 기술로는 다트 플러터랑 주요 라이브러리로 오디오 조작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저스트 오디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권한 얻기 위해서 퍼미션 핸들로 사용했고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들과 로컬 DB를 활용한 하이브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유저 플로우인데요. 이게 메인 화면에인데 플레이리스트로 이동하게 되는 화면 흐름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옵션을 통해 플레이리스트로 이동해서 조작하는 기능들이랑 타이머까지 대충 이런 흐름대로 흘러가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코드로는 제가 오준석 선생님한테 배운대로 클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백그라운드 기능을 위해서 이 핸들러라는 게 하나 끼게 되는데 이거를 서비스라는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서 둔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얻는데 이게 오디오 관련 권한이 안드로이드 12 이하에서 받는 거랑 13 이상에서 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안드로이드 버전을 얻어서 그거에 따른 다르게 얻어가는 방식으로 코드를 구성했고요. 어.. 이게 이거는 코드 리뷰를 하다가 온준석 선생님한테 얻은 굉장히 귀중한 코드인데 이게 UI에서 특정 아이템이 뷰모델의 의존성을 갖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콜백 함수랑 실리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뷰모델을 제거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어.. 주요 코드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UI 화면 설명인데 어.. 짧게 짧게 설명하고 나중에 영상을 통해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최초로 들어가지는 메인화면인데 뭐 로컬에 있는 모든 뮤직 파일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뮤직 하나를 실행할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작은 박스 같은 것을 구성했고 어.. 드로어 메뉴를 통해 여러가지 슬립 타이머나 플레이리스트 이동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메인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오디오 박스를 누르면 이렇게 상세 트랙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전반적인 뮤직 컨트롤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랙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을 통해 어.. 전반적인 뮤직 컨트롤 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랙 리스트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트랙들이 짜릉 나오고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하이브를 활용해서 만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구성이고 이렇게 내가 만든 뉴 플레이리스트 클릭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했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상세 화면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곡 추가, 제거, 이름 바꾸기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오른캠프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게 된 치짐 타이머고요. 이렇게 시간이랑 분을 정해서 셋을 쓸 경우 이렇게 5분 뒤에 화면이 어.. 플레이리스트가 꺼지는 그런 간단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 실행인데요. 이거는 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뭐.. 크게 제가 엄청나게 공들여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앱 개발은 처음 입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은 기능이기도 하고 좀 이쁘게 잘 나온 기능이기도 합니다. 어.. 시연 동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이건 처음에 권한을 얻을 때 사용하는 페이지이고요. 이렇게 권한을 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인화면이 나오게 되고 어..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밖에 없고요. 이게 반복 셔클 이런 기능들도 좀 사용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곡마다 좀 옵션 같은 게 있어서 지금 다음 트렌드 리스트에 추가 이러한 기능들도 좀 구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곡추가 제거까지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슬립 타이머 기능인데 이거는 설정한 뒤 5분을 기다려야 돼가지고 화면을 빠르게 넘겨서 5분 뒤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셋을 하고 한 이쯤이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5분이 지나면 딱 곡이 멈추는 네. 이런 식으로 곡이 멈추는 기능을 슬립 타이머를 구현했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조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조작을 할 수 있게 어..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안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잠금 화면이거든요. 잠금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일단 아쉬웠던 점들 아쉬웠던 점들로 말하자면 어.. 기능을 처음에 처음에 생각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백그라운드도 딱히 예정에는 없었고 플레이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간단한 오디오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려 했는데 생각보다 진행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 추가 되는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계속 그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들과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리팩터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런 그런 점들이 트러블 슈팅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우 추가 점들로 말하자면 일단 지금 정렬 같은 기능들이나 그런 사소한 기능들도 좀 나중에 추가하려면 추가할 수 있으니까 추가해서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뮤직 플레이어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속 리팩터링 중이긴 한데 코드가 아직은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 코드여 가지고 코드 정리도 계속 이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